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가 재산을 부풀려 금융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4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뉴욕 사업권을 2, 3년 금지당하는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재산을 잃고 트럼프 타워 등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의 메스터 빌리어네어라는 경제 아이콘 위상을 송두리째 날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두 아들은 자산을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민사상 사기 혐의로 4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2, 3년간 뉴욕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1심 민사법원의 아서 앤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등은 자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하고도 거의 병적으로 반성이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혹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고론 판사는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천 5백만 달러,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에게 각 4백만 달러씩입니다. 둘째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회사를 포함해 뉴욕주에서는 어떠한 회사에서도 최고 책임자 역할을 2, 3년간 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두 아들은 2년씩 금지당해 사실상 뉴욕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즉각 불의를 표출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뉴욕주의 이심인 항소부위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특히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뉴욕주 최고 법원인 더쿼트 오브 어필의 7명의 대법관의 손에서 최정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정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25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달러 이상을 물게 되는 동시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파크 헤비뉴에 있는 빌딩, 웨스트 체스터의 골프리저트 등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주에서 스프링 코트로 불리지만 하급법원인 1심 법원의 아스앤고른 판사는 지난해 9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를 부풀려 랜드들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유리한 용제나 보험 혜택을 받는 속임수, 사기 행위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산가치를 최소 19억 달러에서 최대 36억 달러까지로 부풀려 대출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제출해 유리한 용제액이나 낮은 이자율, 기타 혜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성인들의 62%나 학사학위가 없는 상황 때문인듯 대졸학사학위 없이도 채용하는 회사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대졸학위 없는 비율은 아시아계가 41%로 가장 낮은 편이나 히스패닉은 79%, 흑인 72%, 백인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 졸업장, 학사학위가 없어도 기술, 경력을 보고 인재를 채용하라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델타는 조종사들까지 채용 조건에서 학사학위 소지 요건을 없애버렸으며 구글, IBM, GM, 월마트 등 공룡 기업들도 대부분의 직종에서 대졸학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기업은 학위를 보고 채용하기보다는 스킬과 경력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뽑는 것으로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비학위자 채용은 최근 들어 한 해에 3.5%나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델타항공의 경우 조종사 모집에 7,500명이나 응시했는데 인터뷰한 최종 후보들 중에 150명이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들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델타는 면접했던 150명 가운데 70%인 105명에게 일자리를 오퍼하고 채용했습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학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는 최종 합격자와 거의 같은 규모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한 대형 의료장비 업체는 학위 불문 신규 채용을 실시한 결과 학사학위가 없는 비율이 의외로 IT 부서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 공급 부서가 26%, 인사관리는 20%의 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졸 학사학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채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25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학위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62%나 되고 실제로 학사학위 없이 채용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졸 학사학위가 없는 비율은 전체의 6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는 40.8%로 가장 낮아 고학력자들이 많은 반면 히스패닉은 79%나 학사학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흑인들은 72.5%, 백인들은 62.1%가 대졸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졸 학위 없는 비율은 55세 이상이 67.2%로 가장 높지만 35세에서 54세 사이도 58.3%나 되고 25세에서 34세의 젊은 층에서도 5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대졸 학사학위를 불문하고 채용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민노동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등록률은 2009년에는 고졸자들의 70%나 됐으나 2022년에는 62%로 급감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경제 여파를 미치고 있는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 올라간 에러들이 급증해 불만 신고가 두 배나 더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 올라간 에러에 대한 불만 신고 건수는 지난해 64만 5천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3대 개인신용평가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스코어가 각종 융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모기지를 얻거나 아파트먼트를 구할 때 자동차를 사거나 취업할 때 등의 신용점수와 신용도 내역으로 거부 여부가 판가름나거나 적어도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미국 내 거주자들은 에키펙스, 엑스피리언스, 트랜스유니언 등 3곳의 개인신용평가 기관들의 개인 재정 상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되고 신용점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300점에서 850점까지 받고 있는데 760점 정도는 되어야 이자율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70점 이하면 거부당할 위험이 높아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3곳의 개인신용평가 기관들에 보고되는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 올라가는 에러들이 속출해 상당수가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서 에러를 발견하고 불만을 신고한 건수는 2023년 안에 64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에 30만 8천 건에 비해 두 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불만 신고에서 나타난 주된 에러들을 보면 부정확한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로 신고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인이 얻지도 않은 융자나 늘리지 않은 빚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들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 리포트상의 에러로 엉뚱한 재정적 피해를 피하려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파악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annualcreditreport.com에 접속하면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살펴보며 에러로 잘못 올라간 사용액이나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크레딧 리포트에서 에러를 발견했을 경우 거래 내역서나 은행 기록 등을 준비해서 해당 또는 세 곳의 신용평가 기관에 디스피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수정해주지 않을 경우 연방기관인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컴플레인트, 불만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한인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 상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 한 주 만에 공동 선두로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해 새 역사를 쓰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오래전에 뛰어든 민주당의 선두 데이비드 트론 연방 하원의원과 42% 동료를 기록해 메릴랜드에서 37년 만에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선출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8년간의 주지사직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9일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지 불과 한 주 만에 민주당 선두 후보와 공동 선두에 나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의 출마 선언 후 처음 나온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호건 후보는 민주당의 선두인 데이비드 트론 연방 하원의원과 42% 동료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당의 2위 후보인 안젤라 알스브룩스 프린스 조디스 카운티 군수에게는 44대 37%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5일 본선에 앞서 5월 14일 실시되는 메릴랜드의 경선에서는 공화당에서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43%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두를 올라섰고 다른 공화당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데이비드 트론 하원의원이 32대 17%로 알스브룩스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의 벤카진 상원의원의 은퇴로 피게 되는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석을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차지하게 된다면 메릴랜드에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국계 유미호건 여수를 부인으로 두고 있어 한인 사위로 불리고 있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출사표를 던진 지 한 주 만에 공동 선두로 뛰어오른 것은 민주당 하성인 메릴랜드에서 재선에 성공해 8년간이나 재임한 주지사여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퇴임시 지지율이 무려 77%나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 한인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저지에서도 민주당의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우세를 보이고 있어 두 명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5월 14일 실시되는 메릴랜드 경선에서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무난히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실시되는 뉴저지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후보는 현직 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 후보를 물리쳐야 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연휴가 겹치는 이번 주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요일 늦은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많은 눈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여행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밤사이나 토요일 이른 아침 이동을 피하고 토요일 오후 기온이 오른 안전한 상태에서 여행길에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주말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화와 영상을 널뛰면서 혼란스러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금요일 밤부터 내리는 비가 밤새 영하의 기온으로 눈으로 바뀌면서 밤새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메트롤로지칼 소사이어티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24%의 사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34%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던 날씨에 서서히 눈으로 변해 내리는 경우에는 먼저 내린 비는 얼어붙고 그 위에 슬러시 같은 눈이 쌓이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눈도 수분의 함량이 높아 눅진해지는 경우가 많아 도로가 더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강한 바람이 함께 예고되며 내리던 눈이 시야를 가리는 눈폭풍으로 변할 수 있어 밤샘 운전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주말 다음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어 3일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황금 위크엔드인데다가 낮 동안은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낮 활동에 여유로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 밤사이 이동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DC 메트로 지역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와 함께 약간의 눈을 볼 수 있지만 북쪽으로 여행 스케줄이 짜여 있다면 밤사이 이동은 피하고 차라리 금요일 오후 더 일찍 출발하거나 토요일 오후 기온이 올라 안전한 상태에서 출발하기를 AAA는 권했습니다. 특히 뉴욕 인근은 확률은 다소 낮지만 내린다면 강설량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DC 메트로 인근도 1에서 3인치, 최대 5인치의 강설량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내리는 눈 중 가장 많은 강설량입니다. 메릴랜드는 이미 교량 풍량 공보를 발령했으며 베이브릿지의 양방향 교통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메릴랜드 북서부, DC 및 볼티모어 북부 교회 지역 버지니아 북부와 중부 일부의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재미있는 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폭풍은 금요일 저녁 밤늦게 시작되어 밤새 내리기 때문에 근사한 저녁을 기획했다면 예정대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이후에는 눈이 멈춰 아이들과 눈놀이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눈이 적당히 녹을 만큼 기온은 비교적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시속 25에서 30마일의 돌풍이 불고 세차게 몰아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화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요일 또한 아침 기온은 매우 춥지만 오후 날씨는 따뜻해져 즐거운 주말을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